경북 구미시 366건으로 직전월인 2023년 12월 373건에 비해 약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북 구미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4년 2월 현재 경북 구미시 인구는 40만 5,506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4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4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세대수는 18만 7,139세대로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공급 물량은 2024년 4,873호, 2025년 3,117호, 2027년 1,350호입니다. 자 그럼 경북 구미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형곡동 풍림 1차, 1990년 2월 사용승인된 총 5개동 250세대 최고층 10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2년 2월 최고가 1억 2,600만원에서 2023년 5월에 6,100만원 떨어진 최저가 6,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2월 1일에 거래된 1억 8백만원입니다. 형곡동 풍림 1차 23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8,000만원 후반에서 1억원 초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 6,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8백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백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1에서 72% 수준입니다. 하락률 6위, 고아음 문성리 서이스타일스 2018년 1월 사용승인된 총 11개동 977세대 최고층 28층 아파트의 34평형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4억 4백만원에서 2023년 12월에 2억 4백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2월 29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2억원입니다. 고아음 문성리 서이스타일스 34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후반에서 2억원 중반으로 2023년 12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500만원 정도 낮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7천만원에서 3억 8,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1에서 84% 수준입니다. 하락률 5위, 도량동 한비타운 1995년 3월 사용 승인된 총 8개 동 960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6,900만원에서 2023년 3월에 3,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3,4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8%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26일에 거래된 4,300만원입니다. 도량동 한비타운 20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3,000만원 후반에서 7,000만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3,4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3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낮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200만원에서 6,2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7에서 88% 수준입니다. 하락률 4위, 송정동 프루지오캐슬 A단지 2007년 8월 사용승인된 총 25개동 1,878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32평형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4억원에서 2023년 11월에 2억 75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9,25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1.9%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13일에 거래된 2억 5,500만원입니다. 송정동 프루지오캐슬 A단지 32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2억원 초반에서 후반으로 2023년 11월 최저가 1억 9,25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7,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5,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낮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5,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1에서 82% 수준입니다. 하락률 3위 송정동 한우일차 1981년 9월 사용승인된 총 5개동 299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2평형으로 2021년 2월 최고가 5,900만원에서 2023년 11월에 3,2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7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3%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11일에 거래된 3,450만원입니다. 송정동 한우일차 12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2,000만원 초반에서 3,000만원 후반으로 2023년 11월 최저가 2,7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3,45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800만원에서 5,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5에서 48% 수준입니다. 하락률 2위 5개동 동우대백 1994년 6월 사용승인된 총 8개동 730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2년 9월 최고가 8,800만원에서 2024년 1월에 4,400만원 떨어진 최저가 4,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24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4,000만원입니다. 옥계동 동우대백 24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4,000만원 후반에서 6,000만원 초반으로 2024년 1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4,0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원 정도 낮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300만원에서 7,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91에서 92% 수준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형곡동 주공 3단지 1988년 10월 사용승인된 총 18개동 63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2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1억 9,500만원에서 2023년 1월에 1억 1,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8,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0월 28일에 거래된 8,500만원입니다. 형곡동 주공 3단지 12평형 아파트의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거래가는 5,000만원 후반에서 6,000만원 후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8,000만원은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8,500만원은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8,5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13에서 14% 수준입니다. 이상 경북 구미시에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8.5%에서 최대 59%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